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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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버님이랑 얘기한 이쪽에 한 줄 더 되는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만 8천 원이었나? 2만 원인가? 매일 갖다 준다고. 네. 그럼 이거 바로 꽂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? 응. 2만 원이야. 2만 원. 2만 원. 2만 원. 3만 원. 5차 전공 차량 2차 전공 차량 2차 전공 차량 3차 전공 간스토어 필라바 5차 전공 5차 전공 사양 5차 전공 7차 전공 7차 전공 7차? 6차 전공 욱마? 어 컴바? 어 예 샘 응 안빙 안빙 여기 계세요 되게 샘 다이안 꽉있다 봐 다이안 여기 계세요? 응 어 얼른 먹어 먹어 단천히 마하에 뭘 할라니까 없어 그냥 빵 찍어 먹고 먹자 안 보다 안 보다 반지역 반지역 뭐라고 하는거야?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지마 아 밟아도 되냐고? 응 밟아도 돼 오 마이 갓 잡히는 못 건너지는 중 이 크리로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퇴근 다 먹으니까 왔다 갔었다며? 우와, 그때 어머니 안 계셨어요? 나 그때 없었잖아 나 그때 한국 가 있었잖아 성이가 어머니 이거 술 선물 보내고 직원들이랑 몇천 먹으라고 돈 주셨어? 요번에 와서?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제가 친구지만 이서방 친구야? 원래 한국에서도 알던 친구? 아니 아니요 여기 와서 자연 덕분에 알게 된 알고 보니까 나이가 같아 지인들끼리 만났는데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된 근데 이게 묘한게 있잖아 내가 뭔가를 사줬는데 그거를 찍어서 방금이 나온다? 되게 좋아 기분도 좋고 맞아? 성희야 고마워 잘 먹을게 언제 이런거 먹어볼게 응 먹는금도 너무 좋고 감사해요 다음에 또 부탁해요 ㅎㅎㅎㅎ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